지나갑니다. 경찰차 지금 오고 있어요. 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. 자 윤석열 출근시간 봅시다. 9시 3분 네 윤석열 출근시간 9시 3분입니다. 네 자 윤석열이 출근하고 있습니다. 네 9시 3분 한남대교를 건널거라고 얘기했죠. 네 봤죠? 윤석열은 한남대교를 건넙니다. 네 오늘 공간으로 안간다고 진무실로 안간다 그랬잖아요. 네 윤석열은 지금 진무실로 안가구요. 한남대교를 건넙니다. 야 진짜 대단하다 네 윤석열이 지금 여기서 9시 10분 10분에 윤석열이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9시 10분 이후 네 윤석열이 출근합니다. 네 윤석열이 출근합니다. 지금 시간 9시 13분 네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이 여러분들 네 지금 출근하는 9시 13분 지각하면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9시 14분 네 9시 14분 윤석열이 출근하고 있습니다. 네 9시 14분 네 윤석열이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. 네 윤석열이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. 9시 21분 135명 자 옵니다. 윤석열 출근합니다. 지금 시간 9시 21분 9시 21분 윤석열 출근하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집무실 바로 앞에까지 132명이구요 네 윤석열이 지금 시간 9시 9시 6분에 윤석열 출근합니다 네 9시 6분에 윤석열이 출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9시 6분에 윤석열이 출근을 합니다 9시 6분 네 9시 6분에 윤석열이 출근을 합니다 네 윤석열 9시 45분 네 지금 시각 윤석열 9시 45분 네 출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9시 45분 윤석열이 출근합니다 야 8시 53분 여 quien!」 예정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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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물건 윤석열 실근합니다 rob 金 윤석열은 되진아라! 지갑 대통령 윤석열은 되진아라! 윤석열 10분 9분과 8분에 윤석열이 출근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출근하는 모습이 9시 18분에 윤석열이 출근을 했습니다 9시 18분 10분 네 윤석열 출근 9시 20분입니다 네 윤석열의 출근시간 9시 20분 네 윤석열의 출근시간 9시 20분 네 윤석열 9시 2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13분 14분입니다 네 9시 14분 네 윤석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9시 14분 지나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나갈게요 잠깐만요 지나갑니다 8시 59분 네 윤석열 지나갑니다 네 8시 59분 네 8시 59분 윤석열의 출근시간 8시 59분 네 지금 윤석열이 8시 59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출근길 8시 59분 네 지금 지갑! 네 1분 안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8시 59분 네 윤석열은 8시 59분에 지나갔습니다 네 윤석열 8시 56분 네 출근합니다 네 윤석열이 9시 44분 네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9시 55분 네 9시 55분 윤석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9시 55분 윤석열이 집무실이 아닌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차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9시 55분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55분 윤석열은 지금 현재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